마지막으로 할 곡은 실로라는 노래인데 정식 발매가 안 돼요. 기존 인쇄가 한 거라 그냥 쌍클라우드 찾아 들으시면 되고 해볼게 한 번 차있었지 뭘로 입어준 트랜을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러 가리 래퍼 들어 대전 초밥 마시는 제네 빨리 나가 우리 같은 못 받아 최대 150명 들어가는 공간 내가 바라는 걸 제네 불어올 사람이 알 수가 내 전 타임 촛불이 나에 보낸 상돌이오 가리 내 신 안에 제네 맘이 타바랐어 아리 그래 치기 싫었어 보람을 음악 아닌 댄서 갈고 했던 거야 맞아 나도 맞아 그건 아무것도 아냐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냐 진짜 평소에 생각했던 걸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냐 정말 무서운 걸 말하자면 언제나 우리만 아래였어 너희 중 누군가 기회가 와도 축하 말 대신 배아파져 그건 나의 소망이지 악마는 마음속 아니지 우리들은 난 울고 빚지 내 마음은 거의 내 속 아니지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건 아마도 그게 너무 지쳐 있던 건 아마도 그게 너무 싫었던 것은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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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하지 않길 바랬어 난 못나기는 행사는 없이는 걸 받아도 숫자로 변하지 않게 끝에겐 나의 각을 시켜도 세 사람은 지금 오지만큼 있어 변하지 않았다고 하긴 없는 변했어 펜프를 불피해 세게 깔은 거지 변했어 그들이 나보다 멋질 걸 나란 태도까지 포함해 내 가르쳐 줄 사는 이 듯이 뭐가 특별해서 난 열정 말고 아무것도 없어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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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! 랩! 랩! 힝! 랩!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평소에 생각했던 걸 기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무서운 걸 말하자면 언제나 우리만 아래였어 너 이정도 뭔가 기회가 와도 축하 말 대신 배아파져 그건 나의 소함이지 악마를 마음속 안에 있지 우리들은 나두고 미지게 만든 것 보이네 속에서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건 아마도 그게 너무 지쳐있던 건 아마도 그게 너무 싫었던 것은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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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야 내가 변착을 말했어 니가 더 벌고 나니 우리 사임 갈랬죠 그건 내가 힘 앞에서 내게 가진 맘 한 번을 지켜낸 만큼 대답지 못한 것을 알아줬네 보기 싫은 모습은 내가 더 잘 알아 넌 나를 따라 보지 않아도 내 나약한 자존감이 넌 그런 놈이란 말한다 변치 않으러 피하는 난 비겁한가 봐 너를 대등에 맞춰보지 못하면 번 니가 변해 딴 쪽에 맘 먹긴 편한 걸 배웠어 애처럼 달콤한 좀만 자켓 나이틀 두릇으로 거려 벤자민 버튼 공연장서 만나도 아마 넌 떳떳하게 맞춰보지 못하는 날 말도 동정답이 하지 말고 날 지나가줘 나와 너 가지는 날 다시 아마도 그건 아무것도 아냐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냐 진짜 평소에 생각했던 걸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냐 정말 무서운 걸 말하자면 언제나 우리만 하루였어 우리 중 누군가 기회가 와도 축하 말 대신 배아파져 그건 나의 소망인지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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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 변하지 않길 바랬어 흔뜩이 내 맘을 달콤할 줄 알았어 바로 잡아낼 수 있게끔 우리 노력했지만 우리 보람을 술은 새 줄 알았어 어린이 변하지 않길 바랬어 어린이 변하지 않길 바랬어 어린이 변하지 않길 바랬어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